집에 오면 잠이 오지 않았다. 나는 밤마다 카메라에 대고 못했던 말들을 했다. 아 나 고있던 다큐멘터리가 없는 거였어. 나 중생 때였구나. 항상 끝까지 뛰어본 적이 없어. 이제 나는 잘하는 게 없어진 거지. 난 아무도 못하는 거야. 수능이 지나도 나는 어른이 안 돼 있을 테고 어른이 되려면 수능보다 훨씬 많은 일을 겪어야 될 테고 진짜 요즘 느끼는 건데 난 정말 살아있는 가치가 없는 거야. 내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긴 처음이야 사실. 뭐하고 살아야 행복하고 먹고 살 수 있어? 뭐해? 내가 내 방식이 어떤데? 이렇게 살면 안 돼? 언젠간 나비가 되는 꿈을 꾸면서 우리는 열심히 뻔데기를 쳐가며 우리를 지워갔다. 난 또 내 산만의 꿈을 꾸며야 Carolyn가 난 또 내 산만의 꿈을 꾸며지고